설마 다 죽는거야? 아냐아냐 살아있어 그렇지 살아있지 범인줄 때문에 설치 못한다 아 설마 템 어 나 템 있어 나가기 누르고 꺼서 그런가봐 좀비 때문에 이거 설치가 안돼 왜 써 어? 시체 있길래 밀었는데 아 손님 좀비가 사다리 타고 올라왔어 방금 전에 아 진짜? 그런거 보여줘야되는데 아 저 저 죽은거 보여주다가 아이고 내가 주먹으로 때려팼어 잘했어 그래서 혹시 여기 껴있던 좀비 어 아까 거의 쓰러져있지 대답받고 놀라서 난사했어 놀라서 난사했구나 나도 여기 저장하게 나갔다 들어와야지 여기서 어 한번 나가게 하니까 저장되네 좋다 쪽 상황 어때? 아침이 밝아오고있어 이제 다 죽일 수 있어 어? 여기야 도망쳐 오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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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아 형 뭐해 총 쏴 이따매 string 얘its 근데 두명 어디갔어? FM ու이 제일 처음에 있던데 여기있어 저장 안하고 죽은거야? 이제 6시인데 왜 이렇게 날이 안 밝지? 7시인가? 7시 반인가? 그쯤 돼야지 해가 뜨던데? 1분 정도만 기다리면 해 뜨겠다 1분에 1시간이니까 여기에서는 어 그니까 1분 뒤면 죽네 얻었네 맞다 이거 던져서 터트리는거 맞추면 터지지 않나? 준비 그런식으로 죽이면 좋겠다 먹을거 있어 나 어 드디어 아침이 밝아온다 형 앞장서 저거 성드립이야 내가 블랙했어 어 이제 아침이 될텐데 해 뜨고 있다 밝아진다 내려가기 때문에 새벽이 아니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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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를걸 내가 이거 떨어지면 낙사하나? 예 낙사해 2분에서 떨어지면 체력하라 아 이제 아 이제 먹을게 없다 저 저 내려갈까요? 이것도 먹는건가? 이거 먹는거 아니네 아예 몰라 이거 포테이토 씨스 포테이토 조각 감자 씨앗 아 씨앗심? 나 요린줄 여기가 씨드도 못읽으세요 네 영어가 뭐죠? 어 나 모르고 떨어졌다 저 한국인 공모아 그거 안 구워져 머리 두루에다 쑤셔 넣는거 아니야 머리 쑤셔 넣는거 아니야 맛있겠다 그거 한소고기 맛있어 어? 사리? 같이 먹을래? 맛있어 보이는 공원 여깄어 리버야 저 저 내려갈게요 오오오 나 먹었어 고기 먹을 수 있어 이거? 못 먹어 님들 여긴 안전하지 않으면 빨리 도망가세요 아 동시에 죽이 나가야되는거지? 총 잘못서면 짓 부셔져 내가 안쌌는데? 누가 짓 부시네 뭐가 왜이렇게 부시고 있어? 누가? 하동이 아니야? 여기 있는거 보니까 아니아니에요 저 집에서 나왔어 어 떨어지잖아 야 우리도 가자 어 나 죽겠어 가야되는데 어떻게 가 밑으로 내려가서 밖으로 튀기 나 밖으로 돌진하니까 살았어 얘네 어차피 죽여 쟤가 어그로 다 끌었어 야 나도 나왔는데? 쟤가 어그로 다 끌었어 야 밖에 좀비 개 많아 아 좀비한테 포 많았다 안사게 죽였어 얘네 왜 다 한방이지? 집에서 군비 나와 얘 왜 달려? 다른데 느린데? 안에서 막 달려오는데? 아 어두워서 그런가 집안이? 헤드샷 어 좀만 달렸어 시체 털이 시체 털이 어 시체 털이 아 시체에도 스팀 있어? 어 희성들 왜 일로 갔어 저보다 남쪽 있어 만나러 가야지 장점 올려달라는게 뭐야? 버퍼 심해요? 페인크 킬러리스가 뭐지? 붕괴 붕괴 아니 붕괴는 아니고 그냥 스프러지 주는거 버퍼 있대? 나 버퍼 없는데? 버퍼 없다는데요? 제 접해봐요 모바일 버퍼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버퍼임 나 잠깐만 모바일 버퍼는 진짜 개인 버퍼구요 나 나 나 나 좀 지켜줘 나 이거 좀 찾기 버퍼 한번씩 걸린다 한 10초에 한번 야 그거 많이 걸리는거잖아 어 이제 좀 걸리는데? 걸리긴 한다 세븐 데이즈 자체가 문제라는데? 아닌데 우린 뇌가 없는데 그러게 어 가로등 같은거 있는데? 도로인가? 님대사 어디감? 가만히 있음 어 강목이 없어지 죽어라 여기 있다 아 지켜달라고 해놓고 움직임 저 님들 데리러감 빨리와 나 무서워 나도 무서워 우리 셋 찐따만 나왔어 언니 어 찐따 셋만 나왔어 아 우리 집 털자 저기 M 누르니까 이쪽으로 한명 있는데 가로등도 부술수 있네 아마도 화덩이가 데리러 가는걸거야 그냥 그럼 집이나 털자 우리 집 털자 세븐 데이즈가 내가 엄청 잡아먹었는데 여기는 이미 턴거 같은데 여기? 나 들어간데? 언니가 들어간데 우리 들어간데는 들어간데는 문 열어놓자 들어간데는 우리 다 뚫어놓지않음? 대부분 아 이게 램을 엄청 잡아먹어요? 램 먹방? 여기 다 가는데마다 문 있으니까 아니 철 그거 있으니까 캐면 되겠다 부숴소 부숴소 고철 서버 안 열었는데 왜 안 뚫어놔가? 서버 제가 안 열었어요 내가 열었는데요 또 내가 열었으면 그래서 컴퓨터 렉 걸림 버퍼 걸림 이러려고? 그치 맞지 강호가 응 나가자 언니 아까 우리 있던 집이랑 구조가 똑같네 여기 님들 그럼 저 리방할게요 렉 진짜 심하다 그러는데 언니 나와 잠깐만